서기 2024년 지구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어 곤충들은 자연을 찾아 떠나고 이제 아이들은 나비를 찾아 들판으로 사막이 찾아 숲으로 누당벌레 찾아 산으로 가야만 했다. 곤충 친구들아 보고 싶어. 우리 여기 있지. 우리를 보고 싶으면 이곳으로 와. 거기가 어딘데? 제8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2024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호선 하개홀력 1번 출구. 세택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화려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분야별 경진과 우량 곤충을 선발하는 곤충경진대회. 6가지 테마로 준비된 주제 전시. 곤충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서곤충 체험교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된 곤충 벼룩시장. 그리고 곤충 연구자들이 들려주는 진로 멘토링 워크쇼까지. 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제8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푸르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소중한 곤충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자. 기다릴게. effectu deste. 멋진 추억을 Chun!